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키프로스의 구제금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키프로스 사태로 촉발된 유로존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면서 글로벌 증시 랠리 재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상혁 기자입니다. 보도 위기에 내몰렸던 키프로스가 벼랑 끝에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유로그룹은 트로이카 채권단으로부터 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키프로스 정부가 과도한 금융 부분을 과감히 축소하도록 하는 협상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프로스 사태로 촉발된 유로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 앤드포스 500지수는 지난 2007년 10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가 키프로스 사태로 신기록 달성에 실패했고 유로업 증시는 물론 아시아 증시까지 하락한 상태. 하지만 유로존의 불확실성 제거에다 최근의 경제지표 개선 행진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S&P 500지수의 신기록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온 펜 버넨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주 머빈킹 영국중앙은행 총재와 만날 예정인데 버넨키 의장이 영국중앙은행의 추가 자산 매입을 지지하고 연준의 부양기조 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경우 시장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증시 상승에서 소외된 국내 증시도 반등 영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주 중반 발표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약 10조 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안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확인할 분수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외 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악재의 소화 긍정적인 소식 예정으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 랠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오상혁입니다. 삼성물산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내놓는 대신 투자한 전환사체 688억 원을 즉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공권 반납 등 코레일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미수금 규모와 자금주체 등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는 만큼 법률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건전성보다 경기부양에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하지만 재정의 경기 안전 기능이 중요하다며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곧 발표될 세정부 경제정책 패키지에 금리 부분이 다뤄질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정책 조율이 이뤄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신재용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이 당면한 현안 점검도 중요하지만 위기 예방에 보다 중점을 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위험을 예견할 수만 있어도 이미 절반을 피해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또 최근 금융권의 전산장애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위규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는 등 확실한 선례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이 시중자금을 대량으로 흡수했지만 자금 운용차가 마땅치 않아 부실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이 352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 9천억 원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여정감독국팀장은 상호금융조합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나빠질 징후가 있다며 경기 하강 등에 대비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개선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수급자의 월수령액이 다음 달부터 2.2%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국민연금수급자들이 받는 월기본연금이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3만 5천원 인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최저액을 2만 2천5백원으로 최고액을 35만 8천2백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당가 인하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윤상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업무보고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수출 1억 달러가 넘는 전문기업수를 300개까지 늘리는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각 주요뉴스였습니다.